네, 시작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녕하세요라고 여쭙기가 민망한 요즘입니다. 전거래일에 뉴욕증시가 빠졌는데 사실상 종가상으로 이렇게 제대로 빠진 건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미국이 사실 잘 방어를 했죠. 왜 방어했냐면 실적으로 우한폐렴, 코로나라고 중국에는 쓰라고 하는데 사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게 맞죠.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것을 애플나 테슬라 이런 종목으로 받쳐줬죠. 그러나 결국은 시장의 뉴스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뉴스를 제가 아마 시장의 시세대로 맞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떨어질 때 금융위기 올라갈 때 양치적 완화, 그 다음에 감세, 트럼프 감세,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폭발하면서 다시 이걸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에 금리 인하를 세 번 내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지표가 좋아졌으면 지금 나온 것 중에 뉴스가 가장 큰 게 무엇일 것이냐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결국 우한폐렴이 일단 뉴스로서는 가장 클 것 같다. 아마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과정에 주가가 빠졌는데 한 2% 정도 빠졌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시장에서는 바닷국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마 이태까지 제가 방송하면서 보신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은 연장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말 하시면 기술적 분석 하신 분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사례에서 더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거의 1년 반 정도를 연장파를 줬어요. 그래서 죽을라 파동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년 파동이 아닌 12년 이렇게 파동이 나온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태까지 갭상승 3개는 봤어도 갭상승 3개가 또 다 메워지는 건 봤어도 4개, 5개의 간격은 거의 없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썼고 그때마다 네 번째 때마다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네 번째를 메워주고 메워주고 하다가 다섯 번째가 나왔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우연한 폐렴으로 시장을 흔들었죠. 그러면 미국장하고 우리나라를 같이 연결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갭상승이 5번이 나오고 갭상승이 2번이 나왔어요. 2번이 나왔을 때 보통 저는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갭상승 2번 잘 안 나온다. 그런데 없었던 파동이 갭상승이 5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갭 2번 하락을 믿어야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연장돼서 이태까지 없었던 파동이 나왔다면 내려가는 것도 없었던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미국장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죠. 미국장을 보시면 제가 아마 지난주에 61소는 꼭 간다. 일단 61소는 가봐야 답이 나오는 거고 첫 번째에서 깨트리려는 시점이 답이 안 나오면 두 번째에서 100% 떨어질 거다라는 아마 표현을 제가 써드렸을 거예요. 정확하게 떨어졌죠. 그럼 이제 61소에서의 질역 테스트가 성공하겠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써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넘어와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상황이 많았죠. 사스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차 감염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3차 감염까지 나온 거가 왜 의미가 클까요? 이게 기하급수로 커져요. 제가 어저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게 되는데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던 그 영화인데요. 홍콩에 가서 바이러스로 옮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처럼 너무 확산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박쥐가 바나나를 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 바나나를 먹다가 떨어뜨려서 돼지가 그걸 먹고 그걸 다시 식용으로 쓰는 과정 속에서 번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닥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고점에서는 빠졌지만 실질적인 하락을 한 번밖에 미국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번 하락했다는 것은 아직 두세 번이 더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아직도 영향권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석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대형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으나는 우한폐렴이 멈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을 논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파동을 2년 연장해왔는 이 파동 속에서 악재가 터졌는데 그게 단발성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물론 이거는 개인적 사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00만 명, 같이 이렇게 생활한 1450만 명이 되는 대도시를 봉쇄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아직 다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외에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제로 벌어지는 걸 다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제성료 5%가 깨질 수도 있다. 사실은 경제성료 5%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지표에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생산 근로자가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1분기 이렇게 안 가더라도 한 달만 스트레이트로 가도 앞으로 한 달만 더 가도 굉장히 경제성 5%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지금 돈을 유동성을 푸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200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성 중국 규모로 보면 200조가 큰 돈이 아닙니다. 최소 2천조 이상은 풀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금리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지준율만 내놨죠. 지준율이라는 건 뭡니까?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서 그 지준율에 따라서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금리 자체를 내려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결국 5%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중국의 8% 빠진 게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이 차트는요. 적용이 안 된 차트입니다. 지난 설 전에 시작됐던 그때 지표고요. 8%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풀어가지고는 답이 없다.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이 아마 5%대의 턱걸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골드마스에서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오늘 뉴스를 보시면 자동차들, 기업들이 써야 될 부품이 6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 그냥 그만큼 뒤로 오는 게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폭락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지금 일단 두 번 개파락을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더 지켜보는 절약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파락이 두 번이 오면 항상 바닥을 제가 논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봉이 올라왔네 말할 때요. 양봉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장이 방향을 줄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하락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하락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후행 스팬이 제가 아마 여기서 빠르게 월화에 올라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방법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바닥에서 파동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파동이 안 된다면 한 번 더 더 깊게 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제를 보내고 11일 만에 돌아온 중국 증시는 예상했던 만큼의 사실 낙폭입니다. 8.7%가량의 급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7.97%의 마이너스권 낙폭을 조금씩 중국 시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공포감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영됐던 것일까요? 삼성전자 현재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빠르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코스닥 시장을 담아가면서 대량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지수는 이 시각 현재 0.6%의 강세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이 통해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프닝 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힘을 드리는 정보로 내일도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